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1 빈출 시선 관련 표현 10가지 배워볼게요 시선 어디를 보고 있다 be looking at이 가장 대표적이죠 첫 번째 표현 be looking at 무엇을 보고 있다 the monitor screen 모니터 화면을 a picture 그림 사진을 the items 물건들을 the sign 표지판을 예를 들어 지금 Tommy가 stop sign 보고 있죠 he's looking at the sign 그는 표지판을 보고 있다 at 대신 다른 전치사 써도 돼요 예를 들어 be looking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be looking into a microscope 현미경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요 이제 be looking at의 동의어들 볼게요 먼저 전치사가 꼭 필요한 경우 be staring at 무엇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여기 Tommy처럼 빤히 보는 건 상당히 rude 무례할 수 있죠 두 번째 be gazing at 무엇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오랫동안 부담스럽게 보는 걸 말해요 세 번째 be peering at 무엇을 유심히 응시하고 있다 그림처럼 어둑어둑할 때 잘 안 보여서 자세히 보는 걸 말해요 네 번째 be glancing at 무엇을 흘끗 힉 보고 있다 자 나 출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양이 봐야지 이렇게 한 번 흘끗 힉 보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be looking at의 동의어들 뉘앙스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파트 1에서 무엇무엇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꼴자 따서 sgpg 4강 8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시선 표현 두 번째 be watching 무엇을 보고 있다 움직이는 모습을 시간과 관심을 들여서 지켜보는 걸 말해요 자 움직이는 a movie, film, 영화, play, 연극을 a concert, concert, performance, performance, 공연을 the game, the race, sports, 경기, 경주를 예를 들어 지금 soccer game 중이네요 they are watching the game 그들은 경기를 보고 있다 이때 경기를 보는 사람들 the audience, spectator, crowd 알아두시고요 공통점 여러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하나로 치기 때문에 the audience is watching the game처럼 단수동사로 받아요 세 번째 be viewing 무엇을 보고 있다 주로 작품 경치를 세심히 살피며 보는 걸 말하죠 an artwork of painting, 작품, 그림을, the scenery, 경치를 예를 들어 이 Tom이 지금 산, 호수 이런 경치 보고 있네요 he's viewing the scenery, 그는 경치를 보고 있다 이때 view는 동사로 쓰였는데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경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cean view라고 하면 바다 경치가 보이는 방을 말해요 호텔, 부동산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view 명사를 쓸 경우 he's enjoying the view 그는 경치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도 지문이 나와요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eric's만 기억하세요 무엇의 약자냐 the examining, reviewing, inspecting, checking, studying 모두 무엇을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다 자 살펴보는 게 뭐죠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an item, 물건을, a package, 소포를, a product, merchandise, 상품을 그렇죠 뭐 사기 전에 하자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on map, the menu 지도, 메뉴를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우리 정말 심각하게 살펴보죠 예를 들어 지금 터미가 뭐 심각해요? 뭐 보고 있나요? he's examining something 그는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다 on the monitor,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examining은 a doctor 의사가 할 경우 환자를 진찰, 검진하다 자 그리고 checking은 a watch와 함께 시계를 확인하다 이렇게 시계를 보고 있는 사진에 많이 나와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be looking at 동의어들 2탄 자 아까는 아까 전치사 꼭 써야 되는 be staring, gauging, peering, glancing at 4강, 8강으로 외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전치사 필요 없이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 be watching, viewing, examining 그리고 examining의 동의어 erics까지 그런데 여기 왜 scene은 없나요? 하실 수 있어요 scene은 일단 문법적으로 bing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력이나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scene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서 보는 뭐가 보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파트 1에서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나올 수 없어요 아홉 번째 표현 be reading 무엇을 읽고 있다 a book, magazine, newspaper, 책, 잡지, 신문을 a map, menu, sign, 지도, 메뉴, 표지판을 something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 위에 쓰여진 무언가를 이렇게 위치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지금 Tommy는 책 읽고 있네요 he'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다 be reading의 동의어 be browsing, flipping through 무언가를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있는 걸 말하고요 전치사 through랑 함께 씁니다 그래서 he's browsing through a boo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열 번째 be facing 무엇을 마주보고 향하고 있다 자 face 명사일 땐 얼굴이죠 근데 동사형일 땐 이 얼굴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the window, each other 하면 창문을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거고요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걸 말해요 예를 들어 Tommy가 얼굴을 창문 쪽으로 하고 있죠 이런 경우 he's facing the window 그는 창문을 마주보고 있다 반대말로 섬이가 휙 돌아서 창문 반대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be facing away from 써서 he's facing away from the window 창문에서 등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미니 예제 열 문제로 잘 숙지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진에 대한 묘사로 알맞은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1. A. She's inspecting the railing B. She's gazing at the boats 정답은 B. She's gazing at the boats 그녀는 보트들을 보고 있다 였고요 자 A번 inspecting the railing 난간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난간에 She's leaning on over the railing 이런 식으로 기대고 있죠 자 여기 어디예요? Doc Peer Wharf 부두 선착장 혹은 하버드 포트 항구 2. A. He's reading the newspaper B. He's looking out the window 정답은 B. He's looking out the window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A. Reading a newspaper 신문을 읽고 있다 동작 오류죠 B. Holding grabbing a newspaper 신문을 들고 쥐고 있다 가능했고요 또 다른 답변은 The passenger 한 승객이 is sitting seated by the window 창문 옆에 앉아 있다 3. A. People are watching the race B. People are putting on running shoes 정답은 A. People are watching the race 사람들이 경주를 보고 있다 B번 putting on running shoes 처럼 신고 있는 동작이 아니라 Be wearing running shoes 처럼 이미 신고 있는 상태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답변 The crowd 군중이 Is standing behind a fence 난간 뒤에 서 있다 혹은 달리는 사람들 The athletes 운동선수들이 Are running 달리고 있다 Along the road 도로를 따라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4. A. They are facing each other B. They are viewing the scenery 정답 B. They are viewing the scenery 그들은 경치를 보고 있다 A번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또 다른 답변 They are sitting 그들은 앉아 있다 Side by side Next to each other 옆으로 나란히 5. A.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B. They are looking out the window 정답은 A.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그들은 서로를 보고 있다 B번 looking out the window 하면 이제 창 밖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답변 They are talking 혹은 having a conversation 그들은 대화를 하고 있다 혹은 A man is drinking 남자가 마시고 있다 from a cup 컵에서 6. A. The doctor is checking a watch B. The doctor is expecting a watch 의사는 환자를 살펴보고 혹은 진찰하고 있다 A번 checking her watch 그녀의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는 왜 오답이죠 그녀의 시계 보고 있지 않죠 오히려 She is wearing a watch 시계를 차고 있다 She is wearing gloves 장갑을 끼고 있다 이런 상태 묘사 가능했어요 7. A. She is reviewing the monitor B. She is picking up a cup 정답은 A. She is reviewing the monitor 그녀는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B번 picking up a cup 은 이제 컵을 집어드는 동작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땅이나 이제 책상에서 집어들어 올리는 표현이 묘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경우 가만히 She is holding grabbing a cup 컵을 들고 잡고 있는 상태에 가깝죠 8. A. A woman is reading something on the sign B. A woman is studying the menu 정답은 B. A woman is studying the menu 한 여자가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A번 reading something 무언가 읽고 있는 건 맞는데 on the sign 표지판이 아니라 on the menu였어요 또 다른 답변 They are sitting, sit it 그들은 앉아있다 At a table, table at 9. A. He is sitting on a sofa B. He is browsing through the paper 정답은 B. He is browsing through the paper 그는 순문을 훑어보고 있다 동의어 B reading, B flipping through 같이 알아두시고요 He is sitting on a sofa 소파 위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on a stool 이렇게 등받이 없는 수툴에 앉아있어요 10. A. A worker is inspecting something B. A worker is putting on a hard hat 정답은 A. A worker is inspecting something 일꾼은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다 점검하고 있다 B번 is putting on a hard hat 이런 쓰는 동작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He is wearing a safety helmet hard hat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태를 묘사했어야 됐고요 자, 한 가지 더 He is holding a flashlight 처럼 손전등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해도 정답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파트 1 빈출 시선 10 with Tommy였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 빈출 복장 10 with Tommy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